선생님 그럼 이제 최근에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을 읽다가 책을 읽다 보면 PCM이 확인되는 순간이 되게 많아요. 곳곳에 아이스강 대표님이 나타나서 여기야 여기 정말 이런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에서 콘텐츠라는 함정에서 벗어나는 순간 거대한 기회가 열린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연결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몇 년 전에 저였으면 무슨 말인지 진짜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근데 지금은 그게 저한테 굉장히 와닿아요. 그래서 PCM 퀸즈의 전략과 굉장히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에서 제안하고 주장하는 방향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즉 상품 자체를 강조하지 않고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연결 유저들의 연결에 더 강조하는 듯한 그런 퀸즈의 전략 그리고 이런 전략을 통해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 소비자들 사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을 이제 기업은 컨텐츠 자체에 되게 목말라 하고 그런 기업들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영업 봤을 때 메뉴를 짜는 데 있어서 또 신메뉴라고 하는 건 컨텐츠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런 놀러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 그 컨텐츠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제 저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걸 보고 사실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게 제품은 예를 들면 족발집이든 뭐 한식집이든 스파게티든 맛은 정말 맛집이라고 해도 우리가 맛집이라면 저도 상상하면 이런 거예요. 맛집이라면 특별한 맛일까? 이런데 특별한 맛이기보다는 그냥 뭔가 조금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이 좀 다를 뿐이지 막 특별한 맛은 아니란 말이에요. 맛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정말 맛이 막 특별하고 예를 들면 김치도 막 김치 이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김치라든 이런 걸 먹는 줄 알잖아요. 우리가. 물론 서비스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행하는 독서 모임이라든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뭐 이런 코칭 섹션 이런 내용들은 완전 진짜 기존 유튜버라든 기존 어떤 이런 알려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섹션을 넘어서 그렇게 제공할 수도 있는데 근데 콘텐츠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적응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PCM도 엄청 좋아. 근데 PCM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이게 당연한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근데 다른 데서 또 돈 써보고 다른 컨설팅 받아보면 아마 갭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배우자하고 내가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 배우자가 헤어지는데 그 배우자가 더 나를 생각하게 만들면 내가 이긴 거거든요. 맞잖아요. 나를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려면 다른 남자를 만났든 다른 여자를 만났든 걔를 만났을 때 끊임없이 내가 생각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요소가 예를 들면 내가 무한대로 뭔가 주는 어떤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내가 이렇게 겉에다 이렇게 안 싸기 위해서 앉아서 싸거든요. 그러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헤어졌어. 근데 다른 남자랑 살았어. 예를 들면. 다른 남자 살았는데 걔는 계속 밖에다 싸우면서 계속 묻혀. 그럼 누가 생각날까요? 당연히 내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내 고객들도 그런 거예요. 내 PCM의 고객들을 그 정도 극단적으로 섬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커뮤니티에 가거나 다른 독서 모임 가거나 다른 조직에 들어가거나 다른 무슨 화장품을 또 유통한다고 하시고 또 간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생각나게끔 만드는 게 브랜딩이고 나를 생각나고 나를 한번 경험하면 일단 절대 예를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만드는 게 그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컨텐츠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그 컨텐츠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컨텐츠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13년 동안 내 컨텐츠가 얼마나 대단한 컨텐츠인데 근데 나는 컨텐츠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더 깨닫게 됐죠. 사람을 통해. 그것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면서. 왜? 컨텐츠에 아무리 빠져서 컨텐츠 아무리 좋아도요.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된 건 딱 이거예요. 사람은 그걸 적응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컨텐츠에 빠져 있는 나. 내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돼요. 결국에는 내가 컨텐츠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점점점 멀려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컨텐츠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알고 싶으면 내 컨텐츠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오히려 내 컨텐츠가 거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컨텐츠가 역할을 예전에는 내가 90% 이상 했다고 생각했지. 내 컨텐츠의 역할이 90% 보기보다는 내 서비스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업종, 다양한 수입원, 다양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PCM을 듣다 보니까 PCM의 가치와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화장품 회사 중에 인쇄당 화장품 되게 유명하잖아요. 인쇄당 화장품보다 더 좋은 화장품 없을까? 아니죠. 있죠.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컨텐츠 자체가 아니라 컨텐츠의 함정에서 빠진 게 아니라 소비자들은 컨텐츠 함정에 빠졌죠. 우리 회사 제품 보상이 제일 좋다고 인쇄당이 제일 좋다고 우리가 어떤 모델 쓰고 우리가 이 컨텐츠의 함정에 소비자들은 빠지게 만들었지. 의도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그 그룹 입장에서는. 근데 그 그룹에 왜 빠졌고 왜 컨텐츠 함정에 빠졌냐면 그 그룹에서 의도한 바가 뭐냐면 결국에는 네트워크거든요. 네트워크가 뭐냐면 그 그룹에서 누군가가 월 1억 벌었다더라. 월 5천 벌었다더라. 롤뱅뱅 클럽에 들어갔다더라. 벤츠 뽑아왔다더라. 나는 원래 전직이 이건데 학원장인데 학원장보다 학원장의 단점을 엄청 부각시키고 이걸 이기기 좋다는 것도 한다거나 본업을 완전 자기의 본업을 마치 창녀처럼 만들고 완전 지금 인쇄덤 사업이 얼마나 비전이 있고 왜 본업을 그렇게 자기의 본업 과거를 그렇게 죽이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엄청 까부시고 지금 인쇄덤 내가 만나. 그래서 인쇄덤의 어때요? 그 조직에 대해서 뭐가 연결되냐면 과대평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그런 스토리를 듣다 보면 뭐가 연결될까요? 네트워크가 연결되면서 나도 내 인생을 바꿔볼 수 있는 기회가 저런 사람도 더 가능하다며 나도 저런 멋진 사람도 저런 똑똑한 사람도 그리고 저런 모지리도 저런 돈을 벌었다며 나도 저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컨텐츠의 함정에 그들은 빠진 거죠. 그들이 컨텐츠의 함정에 빠지게 만든 요소가 뭐냐면 네트워크라는 그 자체에 연결된 그 변두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식으로 스토리인 거죠. 그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저 사람도 인쇄덤 저렇게 하는데 저런 사람도 인쇄덤 한다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어때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거를 해독해주고 우리 같은 사람이 인쇄덤에 대한 부분들 단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치명적인 어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어때요? 끊임없이 수면위로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의 어떤 나쁜 것들은 안 드러내려고 하는 사기꾼들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해치를 하잖아요. 아 이 회사는 과대평가되어 있고 이거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괴미들 피를 빨아먹는 회사는 아니라고 해서 어때요? 그 아닌 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때요? 저의 지식과 배경과 지혜와 경험들을 가지고 어때요? 그거를 끊임없이 내오다 보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되고 이 회사가 성공한 이유는 이런 거고 이런 거는 배울 수 있지만 이런 거는 배우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누군가는 사기당했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고 시간을 잃고 에너지를 잃었지만 또 누군가는 또 이것 때문에 또 돈을 벌었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컨셉이라고 하는 게 PCMA 안에 들어오면 아마 이런 걸 더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당신들이 종교에 빠지는 순간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도 딱 갔는데 내가 이 집을 사랑하고 이 집에 빠지는 순간 어때요? 집을 잘못 구매하거나 빠지는 순간 어때요? 여자도 잘못 결혼하고 남자도 잘못 결혼하고 빠지는 순간 제품 종교든 보상 종교든 회사 종교든 빠지는 순간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그걸 어때요? 다양한 프레임으로 장사하고 경제에 기여하고 하려면 마케팅을 배워야 되고 사람의 이 뇌를 배워야 되고 사람이 어떻게 작동하고 컴퓨터를 배워야 되고 이걸 배우다 보면 빠지지 않고 어때요? 오히려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데 역으로 이용하는데 두 가지 개미의 피를 쫄쫄 빨아먹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진짜 영웅의 길로 진짜 개미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갈 거냐 그 둘 중의 하나는 꼭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내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약간 문화상에서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마음을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끌어가는 사람들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제가 많이 경험했죠. 왜냐하면 왜 나를 도와준 사람이지? 왜 그 사람 교육에 내가 투자했는데도 왜 안 됐지? 심지어 내가 억 이상씩 돈 내고도 투자했던 부분들 반 이상은 거의 사기였거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오히려 나는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내 컨텐츠가 진짜 사람들 필요한 컨텐츠죠. 그래서 내가 알려져야 되는군요. 알려진 데 목숨 걸면 어때요? 내가 뭔가 어때요? 또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 어때요? 더 많이 무료로 풀고 심지어 줌에 대한 서비스 누군가 천만 원 내야 되는 어떤 서비스 중에 일부를 어때요? 내가 우리 퀸즈쿠 그룹의 멤버라고 하는 그 정시 회원들 안에서 그런 사람들 초대해서 무료로 이런 웨비나를 참석하게 만드는 부분들 그런 거는 사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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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 대가 지불을 해서 퀸즈 멤버들에 대한 어떤 권한 어떤 권리를 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게 공동체가 그렇죠. 공동체가 연결됐을 때 아까 지금 얘기한 컨텐츠의 함정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다. 그 사람이 이게 우리 같은 커뮤니티 테이블에 브링 해가지고 사람들이 접촉시킨 거에 있어서 그 네트워크 구성원에서 사람들 변화되고 무료함에도 불구하고 접촉하고 연결되고 그런 시간을 내주고 그런 시간을 내면서 어때요? 좋은 퀄리티 있는 시간 안에서 변화되는 거 그 안에서 어떤 인연이 나올지 몰라요. 또 그래서 그런 것들 안에서 바이럴로 또 퍼지고 퍼지고 하면 정말 정말 내가 바라는 어떤 마음이지만 물론 자영업자들 업계에서는 좀 약간 유명해지는 부분 백종원처럼 뭔가 장사법을 실제로 개미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백종원 선생님은 사실 한 분야에서만 요리라는 분야에서만 도움받으시잖아요. 시장기표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 업종 직종 다양하게 다 연결할 수 있고 백종원 대표님도 사실은 마케터예요. 완전 그 사람은 마케터고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거 그만큼 실제로 근데 그걸 저는 개미들한테 그걸 복제하고 배워주고 싶고 실제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일반 영업사원들에게도 그렇고 백종원 그분은 자기는 그걸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아는데 그걸 복제하는 데 있어서는 글쎄요. 그런 프로그램이 없고 실제 컨설팅하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브랜딩이 되고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장사법을 가르쳐주고 그 장사법을 가르쳐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본질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제거 시스템이 뭐 호호는 어떤 식으로 개미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배우겠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소통하면서 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제가 개미 부자가 되고 싶어요. 실제로 진짜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개미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알아봐서 나 어떤 식으로 기억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과 트래픽에 실제로 저는 저의 방향성은 그거죠. 맞아요. 대표님 그 딱 드는 생각이 사기꾼이랑 사명가랑 진짜 한 끗 차이다. 왜냐하면 말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말로 구호는 내가 외치는데 행동을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버는 방식이 진짜 다른 사람이 돈을 벌게 도와줘서 버는 건데 진짜 아까 영혼과 사기꾼 두 가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내가 돈을 벌면 벌수록 누군가는 망해 나간다면 그게 바로 사기꾼이고 그게 여러분들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또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